왜요? 술 마시면 안 돼요? 주사가 장만이 아니거든요 주사라니요? 무슨 주사요? 단계가 좀 있는데 일단 싸우죠 너 죽을래? 야! 눈 찢어진 놈! 너 왜 이래 진짜 죄송합니다 동생이 좀 많이 취해가지고요 죄송하게 뭐가 죄송해? 이 자식이 날 째려봤다니까? 아! 눈 따! 눈 따! 이거 어떡해 진짜?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우리가 보자기로 보여? 눈을 뜨라고! 다 죽이거라고! 자꾸라 좀! 눈 뒀어! 눈을 좀! 눈을 뜨라고! 눈 떴다고! 어떻게 하라고? 눈 떴다고! 그 다음엔 엄청 기분이 확 좋아져요 그럼까지 달려! 달려! 이리와! 달리라고! 지구 끝까지! 가자! 거기까진 어떻게 좀 참아줄 만한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깨문다고요? 네! 키우던 애완견도 한 번 물렸어요 그 다음엔 울어요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해 왜냐고? 날 다 질투하는 거야 내가 너무 달라져! 난 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가지고 친구도 없고 그걸 내가 정리를 딱 해줄게 너희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지금 같은 또 나 버리면 안 돼 대신하면 죽여버릴 거야 mainly 대신하면 돼 지금 아 알았어 그만 울어 어? 집에 가자 어? 그만 울고 집에 가자 어? 으으으윽 으으으윽 으으윽 으윽 으으윽 으으윽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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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